그래서 이제 국힘당이 앞으로 더 큰 혼란에 직면할 그런 가능성이 참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도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사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름이 없으면 뭘 갖고 정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뭘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공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국힘당의 내홍을 보지만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내부의 갈등과 분쟁과 이런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올바름의 부재 정의의 부재 공정의 부재 상식의 부재 이런 부분이 깔려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늘 입에 달고 다녔던 정의와 상식과 공정이 바로 정당을 움직이는 가장 특히 보수 정당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 올바름이 실종되고 나면 뭘 갖고 정당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의 내부도 보면 이 내분 사태가 계속 꼬여가는 것도 보게 되면 정의의 부재 올바름의 부재라는 부분들이 큰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대구에서 활동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참 잘 지적했네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세 부류의 인간 집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태경과 이준석과 유성민 라인 이른바 빠른 미래당 계열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도철명하게 이준석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윤리위원회 징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윤리위원회 징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법 판단이 내리진 다음에 당윤리위원회가 개입해야 되지 당윤리위원회가 왜 먼저 개입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당윤리위원회는 당의 명예를 실추했으면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그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부류의 국힘당 내부에는 하태경과 이준석과 유성민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태경 이준석 유성민 라인과는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고 결단한 이들입니다 빠진 것은 애초에 하태경 이준석 유성민과 헌법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본 이들입니다 류건일 주필 같은 경우는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이렇게 헌법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본 사람들이 속한 그런 그룹은 현재 국민의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국민의힘 위기에 주요한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힘당이란 것은 정의의 부재와 정의의 실종이 크게 당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의 부재와 정의의 여러분들 실종이 있기 때문에 4.15 총선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이고 이준석 사태를 해결하면서도 그냥 갈팡질팡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사전투표 동료의 당 차원에서 나섰던 것이고 보수정당이라 하지만 반대편을 찍기가 힘들어서 그냥 갈 수 없이 찍기는 했지만 보수정당이 반드시 갖춰야 될 소위 정의의 추구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당의 여러분들 속했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4.15 총선에 출마했던 100여 명의 여러분들 자당의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성명서 하나가 나온 게 없고 재검표 6번에서 당 차원에서 한 명의 참관인조차도 파견한 적이 없고 오히려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당이 공천한 인물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탄압하는 것이 대부분 여러분 국힘당이 해온 그런 일종의 행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사태도 이렇게 혼란을 거듭하는 겁니다 공정의 상식 정의의 상식 올바름의 여러분들 부재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비극이기도 한 겁니다 도저히 상대방은 뭡니까? 표를 줄 수가 없는데 당신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익이 되면 어 이익이 안 되면 아니 이거지 정의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공정 상식 정의 그건 다 개안께 주버린 겁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류건 인류의 보수정당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 가치를 철추출미하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강화 발전시키기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인물들은 다 여러분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뭐로 뭡니까? 거구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철추출미하게 4.15 총선을 비롯해 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든 비리와 불법을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싼 겁니다 한마디로 망해도 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안타까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논평을 하는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했네 여기 또 긴급 논평을 했는데 도태우 변호사 주장은 이겁니다 아니 판사 판결이 잘못됐으면 판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당 이름으로 성명서 정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냐 어떻게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가만히 입을 담느냐 이야기죠 대법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4.15 총선에서 내려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뭡니까 그냥 양아치 집단인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익 외에는 내 이익과 파당의 이익 외에는 이준석이랑 뭘 했건 뭘 했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인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렵더라도 공정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상식에 대한 여러분들 갈망이 있어야 되고 정의에 대한 뭐죠 그런 종류의 갈급함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든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힘은 잘못된 판결을 절대시 하고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거가 부정을 치러지더라도 엉? 판사가 뭡니까 정치적 판결을 하더라도 엉? 잘못된 법원 판결의 부당한 점을 문제 삼지 않고선 정당이 제대로 된 활로를 열 수 없다고 봅니다 판결이 났으니 그와 싸울 수 없다고요?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 최소한 이준석 용의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 설득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속에서 앞세우며 부당한 법원 판결을 절대시 하고 확대해석 왜곡하는 것은 역사를 태보시킬 뿐입니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의 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당의 자율성 영역은 사법자재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권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정치라는 이런 영역이 개입하지 않는 외교에 개입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법자재의 원칙 2018년도에 대법관인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을 려면 뒤엎는 애국심에 가득 차는 판결을 해가지고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엄청나게 뭡니까 경랑 속으로 이러면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죠 외교관계에 관한한 법원은 사법자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사가 뭐죠 외교관계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 난리법석을 친 거 아닙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죠 정당의 자율성 영역은 사법자재고 합법적 운영 영역은 사법적극 부분을 지극히 혼란심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는 절차가 합법적 절차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사가 지금 말한 사법적극의 원칙에 따라서 개입을 해야 되죠 판사의 본래 의무가 합번인가 불법인가를 따지는 거니까 그러나 정당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정당의 판단은 사법자재의 원칙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면서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이 판사라는 사람들이 2018년 때는 외교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국제관 문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뭡니까 정당 내부가 내릴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을 개입을 해가지고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법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합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되고 소위 정당의 내부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위 이른바 사법자재의 원칙을 다 배우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정당의 자율성 영역인 사법자재와 합법적 운영 영역인 사법적 극구분을 지극히 혼란시키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신대하게 회수한 시대의 부당 판결을 올바르게 비판하지 않고서는 더 심각한 혼돈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가 뭐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관들이 자기 역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의 권한 바깥에 정당의 문제나 외교적 사안까지 침해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당이 성명서 하나 내지 않는 겁니다 야성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공정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뭘 가지고 뭡니까 그 극렬한 악한 세력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러니까 세상이 참 낱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지금 이제 파주월에서 나왔던 여러분들 오늘 또 파주월 재검 표장의 21장의 투표지 실종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파주월의 21장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같은 게 안 찍혀가지고 당일날 투표소에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투표록에 그 문제에 됐던 투표지 21장이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종이 된 거죠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통과를 투표함 전체를 갈았는데 가는 과정에서 투표록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고발을 했는데 그냥 핑퐁처럼 탁구공 핑퐁처럼 여기서 저기로 사건을 넘기고 저기서 또 저기를 넘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또 미룸의 책임을 또 넘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태우 변호사가 14시간 전에 올린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향지청에다가 이제 고발 사건을 넘겼는데 이것을 또 뭐 공문수비조 사건에 대해서 경기 파주경찰서로 넘겼으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또 넘긴 와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들의 태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딱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국힘당의 이준석과 그리고 국힘당의 내분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정의의 부재 정의의 실체 실종 올바름의 이런 부재가 있는 겁니다 올바름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올바름의 실종이 된 겁니다 국가가 엄청난 뭐죠? 내란에 준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해도 그냥 그것을 밝히고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봤지만 오늘은 한 가지 별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광역시 남구월에 출마했던 비교적 빠른 소리를 많이 하는 국힘당의 이은주 의원이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와 함께 패배해가지고 일찍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2022년도 3월인가 4월 달에 선거 무효소송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여러분 이 이은주 의원의 선거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가 이게 2020년 4.15 총선 부산 강역시 남구월에 여러분 선거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차이칩 이꼴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기 대연제 1동은 박재호 플러스 12% 이은주 마이너스 11%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박재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는 무려 12% 격차가 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2%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에 손을 쓰지 않고서는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대연제 1동에서 11% 적은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대연 1동, 3동, 용호 1동, 2동, 3동, 4동에서 대부분 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차이칩 이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조작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가 극히 어려운 선거 데이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월에 여러분들 바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박재호 후보가 그때도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차이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21대 총선처럼 더불어민당이 모두 다 플러스 값이 나오고 새누리당이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양 후보 모두 아주 작은 차이 값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2016년 20대 여름 총선이 정상선거였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비정상선거였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우리 함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남구월의 여러분들 이 상황을 사전투표가 조작된 그런 조작률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율을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의 여러분들 격차를 비유하게 되면 2016년 20대 정상적인 총선처럼 이렇게 차이 값이 아주 적고 특정 정당이 모두 플러스가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분석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그 똑똑한 박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낮에는 여러분들 사업하고 밤에 엑셀 분석을 해가지고 밝히고 있는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규명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부정의를 뭡니까 제거하고 정의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도와 이런 것이 전혀 국힘당에 없는 겁니다 국힘당만 없을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함께 또 일체계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분이 생기더라도 모두가 계산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기 때문에 더 내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명확히 여러분들 밝히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선한 의지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좋은 상품을 싸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봉사해야겠다 이런 선한 의지 정의로운 의지가 없으면 오랫동안 사업해서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사기치가 뭡니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그래야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돈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계층 함께 나눠주면 저 계층은 얼마나 불만이겠습니까 이번에 15억을 80%까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원금 탕감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 정책도 따지고 보면 정의감이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정의란 잣대를 정치가 놓치는 순간 그때는 완전히 뭡니까 축구공처럼 이쪽이 끌어당기면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이 끌어당기면 저쪽 이야기 듣고 그래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서생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재미가 없고 담백하게 보이지만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힘당의 내부와 내홍은 겉으로 볼 때는 이준석의 뭡니까 지기와 막말에서 비롯돼 가지고 사건이 불거져서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단에는 이준석을 그렇게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보편적인 가치인 정의에 대한 애탐과 갈급함이 국힘당에서 일체 실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거나 또 문제가 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또 이준석과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두고 공리주의적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산해가 이익이 되면 또 이준석이 불러들이고 계산해서 이익이 안 되면 이준석이 내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다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노원구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가 이런 걸 보고 다 입을 다무니까 싹수가 노란 거죠 이준석도 정의감 부재입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준석이 선거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2016년 20대 총선결과입니다 정상선거지 않습니까 중앙이 뭡니까 21대 4.15 총선입니다 이준석이 오지게 당했지 않습니까 상계 1동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 빼앗겼고 상계 2동에서 10% 빼앗겼고 상계 3,4동의 11% 빼앗겼고 상계 5동에서 8% 빼앗겼고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긴 것을 다 원위치시켜가 정상으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하니까 다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뭡니까 선거 문제없다고 이러면 외치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 60대 초반입니다 이준석이 30대 말입니다 내가 때가 묻어야 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때가 묻어야 되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80대도 있고 90대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현재하게 뭐죠 산 연수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생각보다 사는 게 길고 긴 인생살이에서 성불을 걸려면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젊은 친구와 보고 입 다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 친구에 여러분 어제 나왔던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하태경의 자료 아닙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갑 2016 가장 왼쪽에는 2016년 20대 해운대갑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선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후보별 다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 차이가익이 적습니다 차이가익이 적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하태경에 대해서 비슷했고 유영민에 대해서 비슷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하태경에 얼마나 빼앗겠습니까 우재 1동에 12% 빼앗기고 우재 2동에 12% 빼앗기고 우재 3동에 12% 빼앗기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입니다 중재 1동에 11% 빼앗기고 중재 2동에 14% 빼앗기고 거소 선상에 12% 빼앗기고 관외 사전투표에 13% 빼앗기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28% 빼앗기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친구와 이걸 보고 정상선거다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장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훔쳐간 것을 다 원위치를 시키고 나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이 안 되면 이런 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920년대 여러분들 총선하고 2016년 총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작 안 된 상태를 가정하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정하니까 이렇게 뭐죠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하고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망하지 않고서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 숨기겠습니까 정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란 잣대에 기준을 두고 경제정책이든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겁니다 1위 1비해 가지고 여기 돈 좀 주고 저기 돈 좀 주고 이거 지름 그냥 묻고 저거 그냥 까뭉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극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름이 없으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그건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개인의 자연인이든 사업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옳은 일을 국민들이 그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목마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표출했음을 불구하고 당선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오지게 앞으로도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사태를 보면 한편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윤석열 후보와 함께 표를 던졌던 분들 가운데 일부는 당해봐라 당해봐라 훨씬 더 심하게 당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나 고루하고 이야기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이름 존속하는 한 특히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